오늘 아침 전국이 20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쪽 지역은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는 오늘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으로는 오후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3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고 동해안은 26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그리고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낮부터 밤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그리고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10에서 7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에는 초속 10m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금요일부터는 제주와 남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에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최신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기가 점점 더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일교차가 심해지는 계절이 다가오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